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경주 첫 번째 호빙아 콘서트에 빠져 경주 토바입니다 그... 첫 번째 콘서트거든요? 토바이셨스 첫 번째는 여기 홍보대왕댕입니다 홍보대왕댕은 오늘 화가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아주...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멋있게 확실히 멋있는 것 같아요 뉴욕 경주로 많이 와봤는데 뉴욕가 말한 꿀팁은 문모대왕댕은 그냥 파도가 잔잔할 때 가는 거 보다는 아침에 물 한 개가 빌면 그때 가면 최고 코비가의 꿀팁은 아침 일찍 마지랑이 빌때 가는 게 좋다 문모대왕댕의 꿀팁입니다 두 번째 경주 토바이가 추천해 보는 코스는 이 가문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문모대왕님의 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니까 지금 이거 그룹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가문 사진은 진짜 좋았어요 저 진짜 직접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좋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가문 사진 사진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에서 딱 두 개를 전부 다 찍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역광이지만 꼭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황금빛 황금빛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어서 뭔가 되게 오늘 우아하다고 할 거예요 그 석다 두 개가 되게 약간 숭고한 느낌이 있었어요 날 좋을 때 가면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예쁘고 좋은데 사실 볼 거 없어요 근데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노란 평야가 보이십니까 진짜 넓게 딱 트여있는 평야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 시원한 광경을 보러 오시면은 진짜 좋을 거 같아요 거기 뒤에 나무 약간 해리포터에 나올 거 같은 나무 정도 뷰가 되게 뒤에가 시원해갖고 이 위에 파란색 초록색 이 톤이 지금 사진 나오기에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진짜 좋을 거 같습니다 역시 경주토박이가 괜히 이 건물 두 개를 추천해 준 게 아니야 그럼 다음 곳으로 저희는 지금 경주토박이가 소개하는 지금 맛집말씀기 여기 보세요 관광객 아무도 없어요 가야 여기 진짜 그 경주토박이가 여기 꽃가부라고 추천해본 맛집이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여기는 경주 사람들이 가는데 진짜 외지인들은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소고기가 오려 1인분에 만 원 만 원 천 원살도 있었어요 전국이 양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 가장 큰 단체는 한 종류에 3인분 이상을 시켜야 돼요 결국 300g에 3만 원이죠 그렇죠 300g에 3만 원이 사실 엄청 싸는 거긴 한데 저렴한 편이죠 네 다양하게 먹어보지 못한다는 게 여기에 단점인 거 같아요 단점인 거 같아요 육회비임밥도 하나만은 못 시키나요 2인분 네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한 또 이 가게만의 정책이 있는 거 같아요 둘이서 갔을 때는 좀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점은 되게 아쉬웠어요 솔직히 3인분 먹어도 양이 충분했지 않아요? 저희도 뭐 충분했죠 그리고 거기다 뭐 잔치국수에 그 눈냉면까지 먹었는데도 4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4만 원 4만 원 그래서 소고기를 배 그러니까 오늘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4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놀랐고 진짜 농냉양도 여기는 관광지기나 외지인이 없었고 진짜 1도 없고 거의 다 원래 원래 맛집들은 어르신도 많아요 맞아요 어르신도 맞아요 개낭부터 개낭부터 한우고기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신야랑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적갑죠 예쁜 거리 충분히 올 거리라고 기본요 생각해요 여기는 진짜 저희는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토박이가 추천하는 카페에 왔는데 보이시죠 근데 한옥인데 여기는 진짜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들어가보시죠 후딱 가시죠 여기 이제 보문단지 보문단지 딱 중간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못 들어가면 1km를 더 돌아가야 돼요 네 경주 카페 중에서 이런 곳을 몰랐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1층에 있고 지하가 있었어요 지하가 지하가 아니고 지하가 1층이고 1층 2층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점은 이곳은 뷰도 물론 좋지만 뷰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인테리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편했어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카페지 않을까 커피 맛은 정말 소소했습니다 커피 맛은 소소 여기가 바로 이곳 토박이가 추천한 카페 여기 포토스팟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나 근데 앉아도 될 거 같아 보통 앉아서 찍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 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유유가 찍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잡고 이쪽이나 아니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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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게 괜찮게 나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경주 토박이가 알려준 코스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엘로오는 유유도 몰랐어요 그리고 맛집도 몰랐어요 저희가 전혀 찾아보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박이가 알려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토박이가 알려주는 꿀팁이니까 네 토박이가 알려준 코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 아